지난 주말 생일을 맞은 스타도 있었습니다. 영화 배우 이준기가 26번째 생일을 맞아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어제 오후 이준기는 서울 광운대학교 문화관에서 국내외 팬 약 3천 명이 모인 가운데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요. 팬들은 생일 파티가 열리기 수 시간 전부터 행사장에 도착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. 이준기는 생일 파티가 시작되자 무대에 올라 어젯밤 마음이 너무 설레어 잠을 설쳤다면서 팬들이 마련해준 자리니 마음껏 놀다 가겠다 행복하다라고 팬들과 생일을 보내게 된 소감을 밝혔습니다. 붐의 사회로 진행된 이준기 생일 파티는 다섯자로 묻고 대답하는 다섯자 토크를 비롯해 팬들의 장기자랑, 파핀현준의 축하 무대 등 알찬 이벤트가 펼쳐졌으며 평소 절친하게 지낸 연예인 동료 이효리, 강성현, 정경호도 참석해 이준기의 생일을 축하해 줬습니다.